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은혜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래나 무할래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건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동의에 퍼지는 이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래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원니스올 비전홀 오늘 많이 오셨는데 우리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성도들 가셔서 로다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참 자유인입니다. 이것을 말씀하시고 다시는 종의 멍해를 맺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많은 제약들을 그렇게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하나가 그동안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누려왔던 모든 이 자유를 하나도 누리지 못한다. 우리가 방역 지침으로 인해서 모이는 자유 모이는 자유 마저 제한되고 또 국가 간의 여행 자체도 또 이렇게 제한이 되었습니다. 식당에 가서도 시간과 인원에 대한 그런 제한을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좋은 신선한 공기도 마음껏 마실 수가 없는 이런 환경 속에 우리가 2년 동안 지내왔습니다. 그동안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자유가 정말 새삼스럽다. 어색하게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변화가 왔습니다. 사실 인류 역사를 보면 거의 다 다양한 자유, 자유를 위한 투쟁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유를 위해서 이스라엘 별성들이 추래급한 것,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를 얻은 그 시간. 독립전쟁, 노예해방전쟁 등 수많은 전쟁의 목적이 뭐냐. 자유에서 자유. 그래서 미국의 독립운동가 패트릭 헨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 유명한 말이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36년간 그렇게 압제를 끊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피나게 하고 이 전쟁을 치르면서 해방과 자유를 얻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지루었습니다. 북한에서 탈북자들은 자유를 찾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렇게 탈북을 해서 자유를 찾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갈라디아스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도 자유예요. 바울이 그렇게 간절하게 지금 외치는 소리가 자유, 자유를 얻어라. 자유,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마그나 카르타, 다시 말하면 자유의 대헌자이라고 말하는 본문이에요. 자유의 대헌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었으니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자. 바울이 강력한 지금 외침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선은 또 결국은 뭐냐. 영적 참 자유함을 누리라. 누리라. 영적 참 자유를 누려라. 이 선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뭔가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만큼 억울한 것이 없습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뭔가 나를 붙들고 있는 그 뭔가 나를 자유치 못하게 만드는 자유를 막는 그 뭔가를 여러분이 점검하시고 여러분 삶의 평안을 뺏기지 않는 완전 자유함을 그렇게 누리면서 영향력을 입혀나가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 다 되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영적 자유함의 유일한 통로입니다.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었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 이 말씀은 바울이 지금까지 갈라디아교의 성도들에게 신학적으로 때로는 영적 아버지의 심정으로 강조했던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결론이 뭐냐?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마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참 자유의 즉복을 뺏기지 말고 어떤 이유든 그 참 자유를 넣는 온전히 누리라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통해 주어진 영적 자유예요. 모든 종교인들은 자유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무속인들은 귀신 앞에 잡혀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들은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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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 모든 해결이 안 돼가지고 불안과 초대 속에 잡혀 살고 있습니다. 꿈에도 나타납니다. 환청도 들립니다. 환상도 보입니다. 이 엄청난 죄에서 잡혀가지고 지금도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불신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자유 재화, 저주, 사망의 모든 거세로부터 완전 해방 이걸 건원적 자유라고 해요. 건원적 자유 건원적 자유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 얽매여 살아왔던 모든 율법의 멍해로부터 자유 그걸 말해요. 모든 율법이었어요. 완전 자유 다 율법이에요 지금 우리 환경은 다 율법입니다. 여기서 자유 유대인 하면 율법이라는 말이 떠오르는 유대인은 율법입니다. 유대인은 율법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들 그런데 문제는 율법에 대한 해석 이 해석 접근이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달랐다는 것이 문제예요. 사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하나님 주신 것이 나쁜 겁니까? 나쁜 거 아니에요.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이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인다 해도 지킬 수가 없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되느냐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죄인된 존재를 깨닫는 겁니다. 그게 율법이 할 일이에요. 율법을 안 변할수록 내가 엄청난 죄인이구나 그 죄로부터 완전 자유함을 얻는 유일한 통료가 뭐냐 자유 얻기 위한 유일한 통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사도 바울은 로마스 3장 2절에 이 사실을 아주 맹쾌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지요. 율법 모르는 저 일본 사람들 율법 모르는 저 우상승관 태우 사람들 전주를 모릅니다. 우상승괴가 전주를 모른다니까요. 저 우상승괴는 불교 저 신자들 저 천재교 마리아 우상 예수 우상 베드로 우상 바울 우상 승괴는 저 신자들 전주를 모릅니다. 왜 율법을 몰라서 모릅니다. 전주를 몰라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을 보면 우상을 800만 귀신이 섬기잖아요. 귀신을 섬깁니다. 온갖 귀신이 다 있어요. 말마다 절관이 다 있어요. 말마다 동네 다 있어요. 그냥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동네 다 있어요. 그냥 지나가면 며칠 건너고 뭐 그냥 신사 계속 있습니다. 절관이 그게 얼마나 큰 전주를 모르니까 전주를 모르니까 일본 사람들 잘 보세요. 눈이 맑습니다. 흰동자 가만한 동작 확실합니다. 죄를 모르니까 전주를 아는 것도 축복이요. 제사진에다 조상 앞에 그렇게 예의 지키는 게 뭐 죄냐 세상은 귀신이 파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겠는데 모르니까 뭐 그냥 편안하게 가잖아요. 모르니까 아 이 우상 이게 큰 죄구나 이 제사진에다 이게 보통 죄가 아니구나 깨닫게 하는 게 일법이에요. 그리고 이 3절 4절에서 어떻게 우리가 어렵다 물었고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지 밝히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마마 하나님의 은혜로 갑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더니라 갚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렵다 의인이 됐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모든 게 다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습니다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들 그거 회개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다 끝났어요 다 뭐까지 끝났어요 죽음까지 끝났어요 죽음은 바로 천국이에요 끝났어요 더 우리가 무승할 대상이 하나도 없어요 부러워할 대상도 없다고 갈등 왜 갈등을 합니까 뭔 그런 욕심이 많아서 갈등합니까 그거 다 다 사단 속임수입니다 다 속임수입니다 다 속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다 끝났다 이 참 행복 이 참 자유 못 누리는 사람은 전부 다 사단에게 속았어요 그 당시 안타깝게도 이 유대인들은요 율법의 본질적인 목적을 놓친 채 엉뚱하게 자기들 스스로 또 규례를 또 만들었어요 규례를 또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마치 그 규례가 구원의 조건과 관계가 있는 것처럼 구원의 조건과 관계처럼 호동하면서 억직 주장을 했어요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그것도 못 지키면서 자기들 규례를 또 만들었습니다 이들이 만든 율법 규례를 보면 284가지 하라 이건 해라 이런 조문이 있고 365가지 하지 마라 합계 613개의 조문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이 율법 조문을 지키는 것을 생명처럼 여겼어요 이걸 지켜야만 구원 얻는 것으로 크게 오해하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과 교육에 전혀 상관이 없는 방향이 맞지 않는 인본주의 극치였습니다 본문에 보면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굳건하게 서서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자유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의 멍해를 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유함을 주는 복음이라는 플랫폼 위에 굳게 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못써 당시 갈라데게 성도들에게 참 자유함을 뺏어 갔던 중요한 요소가 있었어요 2절입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약 한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한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적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어렵담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데게 성도들을 유혹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한례 문제예요 한례 이 한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피언약을 맺을 때 너와 나와 약속이다 징표로 한 것이 한례예요 징표로 그래서 한례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율법주의자들이 이 한례 받는 것을 잘 들으세요 구원의 조건으로 본 거예요 구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한례를 받다가 구원 받는 예수님이 십자가가 진 이유가 뭐냐 그게 무슨 의미이냐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뭐냐 한례 받으면 구원 받는다고 하면 그 아브라함 때부터 하던 거 아니냐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 왜 오셔야 되냐 왜 십자가 지고 왜 부활하셔야 되냐 그 과정을 왜 거쳐야 되냐 그 질문이에요 지금 그래서 바울은 본문 6절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한례잖아 무한례잖아 혈액이 없어 혈액이 없어도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니라 아무 소용없어 그거 한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안 받았다 그거 아무 상관없다 구원과는 이 사람들이 생명 걸고 있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다 한례 받았어요 2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도 지금도 그래서 히틀러가 이 유대인들을 몰살 시켜야 되겠는데 유대인들을 잡아 냈는데 수천 년 동안 디아스포라들 때가 흩어져 있으니까 프랑스 폴란드 유럽에 다 퍼져 독일 다 퍼져 있으니까 어떻게 잡아내요 못 잡아내니까 이 히틀러가 전 유럽에 다 남자도 옷 벗겨 본 거요 표피 잘리고 이 표피가 잘리는 건 다 유대인이라 그걸 다 잡아낸 거요 유럽 사람들은 그런 거 안 해요 지금도 그래요 이거 받아야 구원 받는다고 2000년 전에는 어떻게 얼마나 강했겠어요 이 사상이 한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오직 믿음만이 중요한 것이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단은 깨모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파고들어와서 영적 진리가 아닌 것에 마음을 빼앗아 버려요 진리도 아닌데 거기에 온 시간 다 마음 다 빼앗아 버려요 서론의 눈이 팔리게 만들어 가지고 정작 보위할 본론은 보지 못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걸 인본주의라 그래요 본론은 못 보게 만들어 바울이 안타까운 것도 이 부분입니다 바울이 갈라데아교의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의 십자가 대석과 부활을 통해 주어진 구원 구원의 길 유일한 구원의 길이 이 길인데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더 이상 율법의 굴레에서 매여 있을 필요가 없는데 참 자유암을 누려야 되는데 왜 속고 있냐 속된 말로 이 바보 덩신들아 그 말 없지만은 답답한 거예요 구원받아 놓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놓고 또 유대 율법주자에 들어와 가지고 할렛받아야 구원받아 우리 조상 때부터 그래 왔어 전통을 말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대에도 형태는 다르지만은 갈라데아교의 성도들처럼 여전히 다양한 멍해를 메고 있어요 다양한 멍해를 메고 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사단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의 저의식을 비롯해서 각종 상처를 씌워줘 가지고 영적 자유암을 누리지 못하도록 뭔가 상처를 다 줘 가지고 어떤 사람은 질병에 이 상처 멍해를 지고 하죠 어떤 사람은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이 병에 죽었는데 불안해 가지고 확 잡혀있어 병에 잡혀있어 병 없는 사람은 어디에 있어요 크고 작은 병들 다 있어요 나이 한 50 넘어가면 거의 병 저런 병 다 소소한 거 다 있어요 뿐만 아니라 아무런 고통 다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 의사가 먹으신 병도 있어요 그런데 그 질병으로 붙어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치료하시는 여와라파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치료하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영적으로 그 고통 중에서 차라리 하나님 앞에 기도 중에 인생 잡혀 만드시기 바랍니다 멋진 잡혀 만드세요 잡혀있지 말고 나 몸이 안 좋아서 그 용어 자체를 쓰지 마세요 맨날 입에 달고 다녀 나 몸이 아파서 차라리 그리도 깨서 내 아픔을 다 치료해 주었습니다 치료 안 했는데도 치료했다고 해보세요 치료됩니다 잡혀 있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다 잡혀 있어요 치료하시는 여와라파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질병 멍에 벗어내리세요 그 확 잡혀서 쩔쩔매지 말고 왜 그렇습니까 극단적으로 우리는 죽으면 천국입니다 뭐가 겁이 납니까 주님 부르시면 그냥 가는 거지 이를 갈고 살펴볼 거 뭐 있어요 후회할 거 뭐 있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깨어있으면 그런 건 필요 없어요 또 어떤 분들은요 또 어떤 분들은요 실패할까 낙심 뭐 각종 인간관계에 멍해를 확 지고 살아요 세상 말로 막 걱정이 팔자라고 엄마 할 필요도 없는 걱정 염려 막 앞에 오지가 않은 거 앞에 올 거 생각하고 미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이런 멍해를 지고 살면요 분노와 또는 자책감 이런 데 막 시달립니다 분노 조절이 안 돼요 제 스스로 엄청나게 또 후회하지요 분노하고 나면 조절이 안 돼 자책감이 시달립니다 이게 다 혈금이 주는 열매예요 이 비교의식 이 사로잡혀가지고 비교의식 사로잡히면 두 가지가 옵니다 우울의식 열등의식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못해 난 자보다 훨씬 나아 그래 또 똑떼 열등의식 우울의식 왔다 갔다 왔다 왔다 하바드 서울대생들이 제일 자살률이 많다잖아요 똑똑한 놈들 속에 끼다 보니까 지가 아무것도 아니야 열등의식 이것도 심해지 못해야 됩니까 자꾸 자꾸 깊어지면 중독 좌포자기 자살 그렇죠 결과적으로 한 걸음 또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불신앙은 우리는 이러한 사단이 주는 멍에 우리를 속박시키고 멸망길 인도하는 이 멍에 하나도 짊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미국의 워싱턴 DC 그 야면 한국전쟁기념관 여러분 가끔 뉴스를 통해서 보시죠 한국전쟁기념관이 있는데 여기 보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freedom is not free 무슨 말인가 하면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그런 뜻이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과는 비교도 될 수 없는 영원한 자유 영원한 자유함의 축복 이게 거저됩니까 이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놀라운 희생의 이 대가를 통해서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여러분이요 이 자유함의 축복을 놓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평안을 잃어요 내 영혼 평안에 없습니다 기쁨을 잃어요 기쁨 감사를 잃어요 그걸 저주로 합니다 기쁨이 없어 감사가 없어 평안이 없어 이거 있는 사람들은요 어린아이 같아요 만나면 편안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심플합니다 잠불이 안 굴려요 동기 없어요 인본주의 안 씁니다 왜 인본주의 섭니까 신본주의 반대는 신본주의 신본주의 반대는 인본주의입니다 자꾸 사람의 반응 사람의 의식하고 이런 사람들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관심 없어요 알긴 알지 겁이 나서 믿는다 소리를 하지 실제로는 안 믿는 거예요 그 증거로 삶 속에 말씀 하나도 없어요 자기 의지로서 자기 경험대로 살지 자기 순서로 살지 특별히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될 것이 뭐냐 자유와 자유인은 별개라는 사실이에요 자유와 자유인 자유는요 이미 예수 거시를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참으로 내가 누리느냐가 중요한 거거든 내가 누리냐 여러분요 죄와 저주 사단 멸망 모두 사주팔자 운명 여기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사주팔자 운명 없어요 가문의 저주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인사했습니까 우리가 참자유인입니다 참자유인이에요 참자유인은 누가 무슨 욕을 했다 비방을 했다 뭐 좀 손에 입혔다 별 신경 안 씁니다 왜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 주실 거니까 그게 참 자유하는 거예요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사람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하나님이 날 벌하실 거야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생각 자체가 욕이 왜 참 자유인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사느냐 속아서 그래요 속아서 스스로 속아서 영계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로를 통해서 주어진 참 자유함의 축복을 오늘부터 이유없이 300% 누리시기를 제목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자유를 위하여 부름받은 자입니다 13절 15절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살아 온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맹화할까 조심해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참 자유함을 얻은 우리가 이제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 실천적 부분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자유를 위해서 불의심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돼 영적인 자유를 누리고 그 자유함을 다른 사람 또 누르시도록 인도해 줘야 돼요 오늘 우리 집사님이 평생 불교생활 종교시 하던 어머니를 모시고 왔어요 우상 우상 숭배하는 어머니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어머니 나도 이렇게 너무너무 예수와 믿어서 고생하고 이렇게 시달리고 고통당하고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우리 어머니 우리 가족이 먼저 생각나게 돼 있어요 어머니 모시고 지금 처음 와서 앉아서 내가 앉아서 보니까 내 맘에 눈물이 흘러 저렇게 어머니의 영혼을 사랑해서 평생 우상 숭배하는 어머니를 영접시켜서 저렇게 데리고 와 앉아서 구원시켰구나 최고의 호도예요 최고의 호도 돈을 뭐 백만 원 준다고 천만 원 준다고 효도인 줄 아세요 생명권이라는 게 최고의 호도라고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가정에 가족 일가 친척 형제들 구원 받은 사람들 생을 걸고 여러분이 정말 뼈를 깎는 하나님 앞에 합매친 기도를 통해서 저렇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왜 어머니 오늘부터 자유하세요 참 자유 예수 안에 다 자유입니다 우상승 잘 필요 없습니다 제사진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벌벌 떨며 살 필요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완전 자유니 해방된 삶을 오늘부터 사세요 그게 전도예요 그게 그게 가정보검어예요 그 첫 박걸이 뭐냐 참 자유의 자유인의 사명 첫 박걸은 원니스예요 어디를 가든지 어디 가든지 보검으로 원니스는 드리는 보검으로 원니스 누리게 돼요 보검은 하나 되가는 거예요 보검은 갈라놓는 거 아니에요 네 편 네 편 아니에요 보검은 서로 하나 되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모여 종로로 타라 예수 그절을 통해서 주어진 참 자유함을 잘못 착각해서 육체의 기회 곧 방종해도 된단 말이 아니에요 또 나는 자유하니까 다른 사람과 상관없다 마음대로 행동해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종교격자 요한 칼비는 자유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참된 자유는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할 수 있으며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할 수 있는 의지의 해방을 뜻한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할 수 있는 자유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는 자유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자유는 종로로 타기 위한 자유다 라고 말하고 오직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종로를 십니다 주인 노릇하지 마세요 내가 대빵 되려 하지 마세요 언제는 언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 하더니 또다시 종의 명예를 멸라 하느냐 말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서 종로로 타라 이 말은 보금적 원리스를 이루라 그런 말이에요 보금적으로 하나 되라 이 일에 종이 되라 섬겨라 섬김 받으려면 하나가 안 돼요 지가 최고니까 나무위 다 나를 섬겨 그거 하나 안 됩니다 서로 섬겨야 하나가 돼요 모든 만남과 사건 속에서 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선입견 편견 이거 과거의 상처 분노 질투 다 내려놔야 돼요 그 내려놔야 하나 됩니다 과거의 네가 나에게 그거 심고 있으면요 절대 하나 안 됩니다 가족도 마찬가지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 과거의 암흑실을 생각하시고 계속 물고 있으면 하나 안 됩니다 지옥같이 살지 지옥같이 그거 내려놔버리면 그날부터 천국일 텐데 그날로 천국이 될 텐데 그 상처 분노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있죠 말하실 수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아무 말도 안 했더라도 상처받아요 너 그리 잘났냐 되게 금방적 보이네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상처받는 사람은 그래요 기분 나빠 보기만 해도 잘난 사람들 가진사들 뭐 좀 뭔가 되는 사람 보면 기분 나빠 나는 안 되는데 비교하십시오 그래서 이게 화를 잘 내는 사람들 잘 비치는 사람들 상처 잘 받는 사람들 엄청 잘하면서 상처 많은 사람이에요 내면이 건강한 사람은요 뭐 뭐 말 욕을 해도 웃고 말아요 무슨 말 해도 웃고 말아요 상대 입장에서 이해하고 말아 그래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근데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 말 한마디 자두님 상했다고 끝까지 씹어 사단 정도로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내려놓고 예수 권리토의 사랑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일법으로부터 과거의 문제로부터 완전 해방된 성숙한 자유인의 모습 자유인의 모습 다 품섭니다 다 넘어섭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자유함을 자유함의 축복을 완벽하게 누리시느냐 요한봉 8장 32절에 답이 나와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진리가 누구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깊이 깊이 알아갈수록 자유함을 더 누리 여기서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세밀히 더 세밀히 더 세밀히 더 세밀히 들어가 뭐가 나와요 성경 핵심이 나와요 핵심이 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성경은 나를 위해서 기록하였나 예수 그리스도로 답내라는 얘기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깊이와 그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를 좀 알아라 바울의 지금 간증이잖아요 예수님은 다 같은 수준이 아닌 게요 그 깊이 그 높이 그 길이 넓이를 좀 알아라 알아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알아갈수록 너는 자유인이 된다 참 자유인 자유하지 못한 사람 성경을 몰라서 진리를 안 믿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강당을 통해서 뭐라고 늘 강조합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말아 오직 성경 충만 이 속에 끝난 거예요 이게 66권이 말하는 핵심이에요 오직 사실 사무직이 영적 자유암을 드는 핵심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인생 결론을 내야 돼 결론을 내야 돼 그리스도 그분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요 뭐 상처받았다 시험 들었단 악심한다 뭐 힘 빠졌다 그거 왜 그러시면 아 저 사람 답이 안 났구나 답이 안 났구나 물론 순간적으로 사람이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게 하룻밤 지나면 안 돼요 성경이 그랬어요 뭐 사람인데 누군지 화가 안 납니까 기분 안 나쁩니까 싸울 수 있습니다 비방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룻밤 지나지 마라 그래서 하룻밤 하룻밤 지나면 이 사단이 집을 지어버려요 그러면 계속 비방하고 계속 욕하고 계속 상처 주고 사단의 심부름을 본격적으로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답이 나오지 않은 분들은 제가 말은 드렸잖아요 옛날부터 아무 일도 하지 마라고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답도 안 나오는데 하다 보면 시험 든다니까요 낚시 막 꽤 떠난다니까 그러니까 시험 들까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답 나올 때가 아니면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냥 은혜만 받으세요 답 나온 사람이 사역해야 돼요 그래 부딪히기도 하고 때로는 뭐 원망하고 싸우기도 하고 갈등할 수 있고 시험 들을 수 있잖아요 사람 모임에 그거 다 넘어설 수 있는 게 답 나온 사람 아무 문제 없어요 아멘 그래서 그렇게 이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비밀을 이거를 누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은 뭐요 결론 끝났다 나는 인생 결론이 결론 이유 없습니다 늘 우리 이제부터 남은 인생의 방향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로 2, 3, 7 나라 5천 종족 향해서 가는 거예요 직관적적으로 아멘 가든지 보내든지 세계보험아 주의 명령입니다 교회 존재 이유예요 내가 살아있는 이유예요 직관적적으로 우리 한글 선교사 선교사님은 여기 코로나 시대에 배 속에서 전국 다 다니면서 다민족들 제주도까지 막 한글 가르치고 그러면서 계속 사역 잘하고 있어요 실품없이 보고서 보면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어제도 또 가르치고 계속 가르치고 다민족들 한글을 한글을 배우시고 얼마나 싶어하는지 아세요 한글을 완전히 그 나라의 글로 만든 인도네시아 그런 종족도 있어요 전 세계가 난리입니다 한국 때문에 BTS도 그렇지만 이번엔 또 오징어 게임 가요 또 난리입니다 전 세계가 몇 억맹이 다 보고 있어요 한글 좀 배우고 한글 배우고 앞으로 한글 선교사 뜰 거예요 한글에 어마어마한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권리도가 선포되는 그 현장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것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미 공정호제 잡은 허감 세력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만 하면 돼요 오직 성령 충만 받아라 담 났는데도 왜 안 됩니까 담 났는데나 그 다음 여러분 하나 하나만 남았어요 저도 목사이지만 늘 기도하는 것이 오력과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조사사 그래야 내 못된 성질 내 못된 무능 이 자체가 다 숨겨질 거 아니에요 그래야 크리스도가 드러나지 예수님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단서를 딱 달아놨단 말이에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인도 받으라는 얘기예요 네 마음대로 말하지 말고 성령인도 받고 말하라는 거예요 성령인도 받고 행동하라는 겁니다 성령인도 받고 그래야 땅 끝까지 정인될 수 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2, 3, 7 천종족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못해요 뭐가 있어서 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면 가능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져있다니까요 전제조건입니다 그분이 함께 하실 때 나와 함께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함께야 함께 주님이 나와요 주님이 나와 함께 그 방법이 뭐요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 내주 하나님이 영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사용하신다 역사하신다 우리가 2, 3, 7 나라고 전종족 보고 말을 그때 비로소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의 한계 수준을 뛰어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2, 3, 7 나라 오천종족 보고 말하는 언약적 비전을 품고 우리는 뭐합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늘 보호자를 움직이고 2, 3, 7 시공간을 초월해서 2, 3, 7 나라의 정인된 삶을 살게 하신다 우리는 이제는요 영적 세계를 주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영적인 세계 이 세상 거는 정치인들을 놔주고 그들 위해서 기도만 해주고 우리는 영적 세계 예수의 것을 통해 우리가 그 삶을 살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 깊이 내가 할 일은 체험하는 겁니다 아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말씀은 살아있구나 성취되는 거구나 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각종 훈련을 통해서 현장에서 실제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영적 자유함을 여름을 실제로 체험하고 복음의 선한 영향력이 피나가는 그리스도의 절대자자들 되시길 점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 구 소련 단체제 작가 알렉산더 이 솔제니친을 아실 겁니다 솔제니친이 1917년 1917년 러시아의 자유가 주어졌을 때 그 자유를 사용할 줄을 몰라가지고 러시아의 역사의 비극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유가 주어졌는데 이걸 자유를 사용을 잘 못했어요 1917년 러시아 혁명을 통해서 왕정이 완전히 종식되었습니다 왕의 나라가 완전히 왕정이 딱 종식되고 이제는 다 전 백성이 자유를 얻었어요 그 자유를 올바로 사용하지 못하고 어떻게 공산화로 공산화가 된 것이 우리 다 같이 먹고 같이 공유하고 같이 같이 살자 공산화 사용을 잘 못해가지고 결국은 뭐요 전 세계가 전 세계가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으로 딱 나누어져 버렸어요 전 세계의 비극이 확산되었어요 자유를 잘 못 누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죠 우리가 남북이 나누어져 있는 것도 이 연장선상이었잖아요 지금 자유 잘못 누린 연장선상 그래서 자유를 잘못 누리면 어떻게 되느냐 비극이 시작됩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예수 거실을 통해서 주어진 영적 자유함을 놓치지 말고 올바로 누려야 돼요 올바로 특별히 복음이 주는 축복을 잘못 누리면 복음의 영향력을 입힐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강탄이 중요합니다 강탄은 복음이 주는 축복을 올바로 맛보도록 인도하는 영적 이정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영계 모든 성도들 이번 한 주간 다시는 종의 멍해를 내지 말라는 이 강탄의 말씀을 올바로 붙잡고 복음이 주는 참 자유를 여러분이 누리면서 또 다른 영혼들에게 이 자유케 하는 구원의 전령사들이 다 되시기를 제물어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계 모든 성도를 오늘부터 완전 영적 자유함을 누리는 자유인이 되기도 하주옵사사 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참 자유 참 누린 참 평암 참 풍성함 참 기쁨 참 감사가 삶 속에서 실제로 이 마음으로 많은 지금도 갇혀서 고통당하는 저 불신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사사 예수의 성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